둘 셋! 내구과 안녕하세요! 들캐쳐입니다! 네 여러분! 벌써 저희 곁으로 둥근 보름달이 뜨는 추석이 다가왔어요!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많이 드시고 가족, 친척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! 즐거운 하루도 좋지만 건강은 꼭 챙기시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! 운전할 때도 안전벨트 약속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!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에도 소원비를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? 네 그럼 가을 햇살처럼 풍요롭고 여유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면서 모두 모두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! 종차제 다을! 여러분과 가족과 친척도 미카 또 친척도 미카nor와 친척과 친척과 친척 把它OST 아직에 사랑하고 있는 만일과 사랑으로 들어오는 공부를 바람hoog다 FM 땅 sangat 친 İntern Jetzt! astronomy absolutes continuous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